저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명분만 좀 생기면 악의 연대기를 충분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이 위기의식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디나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딱 한 가지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사건 속에서 꼭 만약에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저는 다윗 야곱에게 훨씬 더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을 어디 잡느냐. 저는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우리의 자리가 엄청 무거운 책임져야 될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 어딘가에 내 마음에 정서적인 장막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욕심장애처럼 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야 그래야 가장 중요한 걸 빼앗기지 않는다. 꼭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성구가 자문서 22장 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 그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한 길, 하나님의 뜻 이런 거거든요. 가르치라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의 한옥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옥크. 이 한옥크라고 하는 뜻은 둘러막다 보호하다는 뜻이 첫 번째로 있어요. 위의 환경으로부터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켜내는 역할. 그게 한옥크의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옥크의 핵심의 뜻은 뭐냐면 봉원하다는 뜻이에요. 헌금 봉원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세상의 유해 환경과 유혹으로부터 힘이 없기 때문에 보호해내야 될 철저한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봉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사고에 있어서 가르치다라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한옥크거든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려면 저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와 있을 때 그 격려는 그래 그냥 잘해 잘해 잘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상호 침투자 거경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친밀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너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구나. 부모가 자녀한테 뭐 얘기했던 부모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의 전제 속에서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 가지고 막 반응하고 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어떤 훈계를 하더라도 격려가 바탕이 되는 상호 친밀함이 바탕이 되는 그 속에서 엄마 아빠가 또 자녀가 엄마에게 뭘 얘기해도 전혀 아,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친밀함에 바탕으로 한 상호 침투작용이 자유로운 곳이 돼야 된다. 두 번째가 그것이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가라 그러면 그것이 소그룩 공동체 교회. 저는 그런 곳에서 훈련받은다면 기준이 점점 명확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정으로 산다는 것은 인정사정,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내 기쁨 이게 인정사정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란 내 기쁨, 자기 환리화 이게 죄잖아요. 나를 위해 살 인정사정을 따라가면 항상 결론이 좀 안 좋아지더라. 그런데 우리가 좀 징그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반을 너무 이런 거 들으면 징그럽거든요. 너무 또 설교하네 이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내 인정사정을 따라 살아난 건 결론이 다 좀 그 시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간 건 다 끝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인정사정을 따라갈 땐 디나 다말 사건이 속출한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살피고 그쪽으로 내 어떤 자기 중심적인 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다윗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잘 적은 아주 기가 막힌 최고의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자. 재미는 없지만은. 그러라도